좋았어 제대로 오고있는건가 저것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 아 좀 하지마 좀 하지마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라 진짜 하지말라 여기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가 아닌거 같단 말이지 이 막힌 문을 어떻게 열죠? 어... 이..이..들어가고 핵킹이 15만큼 이쪽 길이 아닌거 같은데 돌아가자 돌아가면 오우 쉣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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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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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 음 X2 으으 짱 앟 야야야 있는데 아 매너좀 쌍놈의 새끼죠 야 1번 2번이요 일단 조합은 하자 버스터번 아 좀 아 조합하는데 왜 자동반사된다고 자동반사된다고 우와 그 이미 지나갔다고요 아 그거 그거 강..그 뭐지 그거 먹으면 거신기 말이야 그거 먹으면 길이 없는데 왜 반짝거리는거 능력이지 아 어디로 가야되냐 길이 안벌 오쉣 내려간 아 아 어 디베스테이터 그래 디베스테이터 이거랑 조합해야되 그거 만들려면 조합해야되 토마토 저기있다 야 어 뭐지 같이 올라가고싶은데 올라가고싶다 이거 데바스테이터가 거의 제일 센 무기야 이게 일단 맞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대머리 혼란까지는 그런 무기지 왼쪽 왓떠 아 진짜 좀 써봐 써봐 이렇게 퍼트 이렇구 신사해서 내가 간다 진짜 하고 신,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 실수하지마 도망가 도망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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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하하 제대로 온거 맞긴한가 일단 위로 올라가보자 그래 아 7번 7번 통로에 거시기 여긴가 그래 여기 이제 열렸겠다 아 근데 이거 좀 쫄이는데 쏘지마 이제 여기 포탈 생겼겠지 오 왓더 출구는 바로 이쪽에 올라가 올라가 왼쪽 여기 왔던데 쇼컷인가 올라가보자 뭐야 출구인데 뭐야 출구인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덴 오케이 덴 얘가 덴인데 이지의 남동생이에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지와 협력중이죠 하지만 하지만 이제 코마토의 첩자라는 그런 누명을 쓴 그런 상태야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간질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다 뭐야 이거 왜 이지의 남동생 오 스토리 약간 틀려지는구나 아 Russian 번x 아니 여기 지금 하나의 계략을 원 오 너의 말엔 허점이 있다 아씨 왜 코에서 막 뭐가 나 코에서 뭐가 계속 나 누나는 너 믿어 누나는 댄 믿어 연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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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으악! 가만히 있어봐 좀 아 시작부터 지랄이야 일단 오른쪽 위로 먼저 가보자 오우쉣! 도둑어세신 안사크씨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우와! 으악! 자 하나 둘 셋! 아 존나 못해 아 진짜 저거 먹자 저거 먹고 으악! 흐악! 아 이거 이걸 왜 못해 왜 존나 아 이걸 아 이게 사람인가? 안돼 안돼 죽지마 죽지마 제발! 됐어 안죽었다 저거 먹으면 돼 오른쪽 아래에 있는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쏴봐! 쏴봐! 예 아 로우 미호학물건이 많은데 포화토 두 개죠 여기가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올라가면? 올라가면? 오! 아 여기구나. 포마트 우주선. 그렇지 여기 포마트 우주선. 어? 아 바텔리카구나. 하이오. 얘는 바텔리카라는 친군데. 외계인인데 여자야. 그리고 배신을 했지. 이즈에게 협력하기 위한 뭐 그런. 우주선에 몰래 들어왔는데 더 멀리 가진 못했다. 혼자서 포마트 우주선을 털 작정이라고? 나한테 와서 C키로 손짓만 하면 체력과 탄창을 바로 채워줄게. 경험치 주는 대신에 탄창이랑 체력 채워주는 그런가? 오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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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가는. 뭐야. 왜. 왜 니가. 그거 왜 부서.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. 제대로 온 것 같지 않아요? 왓더! 오케이. 오! 오! 아! 엎드린다. 이거 뭐지? 아무것도 아니지? 이거 뭐지? 아무것도 아니지? 이거 뭐 이지붐이 왔다.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. 사실 이지는 붐이 오기가 약간 힘든 장난 아니에요? 이거는. 어차피 한번 깨면은. 굳이 다시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? 사실 온라인 게임이나 대전 게임 같은 경우는. 붐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임의 수명이 있기는. 반면에 이거는. 어떻게 보면 스토리 게임이잖아. 그런 게임이 붐이 올 수 있을까? 뭐야. 아 이거 왔던데인데? 오른쪽 아래? 아 그래요? 온라인 게임 붐이 더 힘들다고? 그래 맞아. 하긴 언더테이로는. 좀 그런게 있긴 하지. 김도 아저씨 코 묻은 유지로 막 입 닦는데. 하하하하. 아 코 묻은 유지로 입 닦았다고요 제가? 진짜? 아 잠깐만 나 얘기하다가 지금. 길 잘못 들었어 지금. 엎드려! 여기서 어디로 가면. 잠깐만. 지도를 보면 되지. 그렇지. 왼쪽 위로. 그렇지. 왼쪽 위로 가면 돼. 왼쪽 위로. 엎드려! 여기 왔던데 같은데. 내가 뭘 빠뜨렸지. 뭘 빠뜨린 것 같지 않아요? 이건가? 이건 아닌데. 이거 어차피 안 열리잖아. 어? 점프! 느려! 이건가? 아 이거구나. 오케이. 근데 이거 B형은. 수술했기 때문에. 이제 한 몇 주 정도 있으면. 괜찮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수술한 직후는 좀.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. 팬텀 해모 컨트롤. 뭐야 이거. 데미지 입으면 탄창했대. 좋았어. 어이 쉣! 아 좀. 이거 안 터져 이거. 오케이. quelle. venet! 아 씨. nin철 같구나. 하. 좋았어. 아직 아무도 안 죽였어. 절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 포인트 쓰고 싶다 섹시 상상, 하지말라 아, 재기랄 나 절로 가야 되는데 네? 저 고양이 알러지 있는데 오오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그거 검사 받아봐야돼 고양이 알러지가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거든 저 고양이 털 때문에 고생한 점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있는 집 가면은 눈 되게 맵고 막 주침나고 목 붙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그냥 털 알러지인지 고양이 알러지인지 모르겠어 그거 테스트 해보는 거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 받아보게 근데 절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돌아가자 내버려둬 내버려둬 제발 날 내버려둬 따라오지마 따라오지 말라고 아 개 알러지 있으세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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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것도 먹고 하자 꽃기 알러지 있었다고요? 오우 사라졌다고? 오 알러지가 사라지기도 하나? 나 이거 깨는 법 알아 저번에 깨봤거든 그리고 이거 죽여도 킬 카운트 안 올라가겠지? 배제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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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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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발로 찬 오게이 뭐지? 이거 안살아나네? 절로가 절로! 구석으로 들어가 절로! 절로! 야야 구석으로! 절로!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세요 히야! 히야! 오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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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세요 내려와! 오우! 꺼져 좀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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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환무기로 끊겼 credential irie 영킹 이발 쏘가서 머리 자르고 왔어요 머리 깎은데 이름은 나이스바이예 내려갈까 내려갈까 미친놈들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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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못가네 으악 으악 우아 오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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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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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쉣 여기서 빠져나가야돼 오우 왼쪽으로! 왼쪽으로! 우리의 미래 모두 알다시피 탓하면 곧 멸망할 것이다 우린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! 잘못됐어 아! 잘못됐어 뭐야 이거 김돈진 이왕에 머리 3mm로 미는게 어떠네 한번 빡빡 밀어봤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 아닙니까 자 잘 싸운다 그냥 리드키기 싸워라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오우 뭐야 다 잡은거야? 오 쉿 오우 잇 . ㄹ . . . 오우 jack 아 왜 레이저 쏘고 지랄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아 왜 레이저 쏘고 지랄이 포에서 포에서 흘불이다 GS무크림 봐봐 아 왜 안돌려 너 죽이고한다 내가 죽이고한다 하나 둘 셋 쩌 쩌 쏘봐 쏘봐 요렇게 아 아 나 뒤질거같애 나 뒤지면 안되는데 여기서 뒤지면 안돼 한방만 한방만 맞춰볼게 쩌 한방만 맞춰볼게 한방만 쩌 아 왜 안죽어 저거 하나 둘 셋 아 왜 안죽어줘 너 둘 셋 오 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